Gas 근데 이 블러드 기술이 너무 세 가지고 다음에 블러드 빨리 차는 거 가야겠네요 블러드 기술이 세다 이 게임 전투가 좀 많이 불편하다는데 괜찮으신가요? 드래거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초반이라 초반이라 아직까지는 불편한 점을 크게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극초반이라 그럴 것 같아요 아직 제대로 전투를 시작해본 게 아니라서요 지금 보시면 제가 레벨이 4거든요 이거 뒤로 몰래 가고 그런 게 없어 아직까지는 큰 불편함은 없네요 반갑습니다 드래거님 이 근처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왜 메리는 한 방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적들은 왜 그렇고 메리는 왜 안 죽는거지 메리는 왜 금방 죽은 거지 일단 이 피를 따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봤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범인을 제가 직접 찾아야 됩니다 저기로 가야겠다 아까 저에 들어온 거 맞네요 그쵸? 저기로 심장 소리 일단 쥐 하나 먹죠 그쪽에서 찍혀 봐야 되니까 이 번쯤 가볼까요?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로 가볼까요? 하이드 아웃이네 여기는 그쵸 하이드 아웃이 굉장히 많다 업그레이드하는 공간이 쥐바 굳이 리필 할 필요가 없지만 총을 하나도 안 써서 업그레이드 해줄까요? 이거 피 게이지 빨리 차게 짬뽕 시킨 느낌이 강해요 네 이거 피 많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한번 가겠습니다 저장 됐고요 다시 가줍시다 애들 자고 일어나면 리스폰 되는 건가? 그런 거 같기도 하네요 여기서 진또먹 냠냠 아이고 나쁜 녀석이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윌리엄 저기 있다 무기 낫인가요? 이거는 양손 무기 사람을 너무 잘 먹는데 현실에서 경험이 양손 무기는 근데 쓸까요? 양손 무기? 양손 무기 한번 써볼까요? 양손 무기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양손 무기 한번 써볼게요 어 People 윌리엄 약한데 헐 허접인데 개허접 허접해라 피해자를 조사하시오 윌리엄 제발 멈춰 션 아이고 제 목소리를 잘 들으세요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고작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어쩌지 쉽다 했어 누구시죠 당신은 누구죠 팔은 뭔 말이죠 너 정말 새로운 뉴비구나 당신 어 진짜 그 여자 바에 있던 여자 헐 빠에 있던 여자 헐 빠에 있던 여자 아까 바에서 자기 아무것도 몰라요 하던 여성분 있죠 일하던 분 그 여자의 정체는 뱀파이어였어요 정체가 뭘까요 나보러 뉴비라 그러던 여성 헐 이 의사는 또 왜 너희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너희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여기서 나갑시다 윌리엄는buster 뜰거니까 자기와 함께 가자는데요. 잠깐 여기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기를 조금 더 조사해 보죠. 윌리엄의 시체를 조사해서 이 자식이 나를 만든 녀석이 아닐 리가 없어 이렇게 약해 빠진 녀석이 나를 뱀파이어로 만들었을 리가 없어 이곳을 조사해 봅시다. 근데 사슬낫 이거 낫 괜찮은데 양손무기 양손무기를 쓰면은 제가 알기로 원거리 무기를 같이 못써요 그래가지고 낫을 계속 쓰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근데 간지는 낫인데 사실 뱀파이어 간지는 그쵸 더 조사해 보라며 뭐야 더 이상 없나? 그냥 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탑시다 근데 지금까지 한걸로는 재밌는데요 저는 원래 좀 똥겜을 재밌게 하지만 재밌어요 원래 똥겜을 재밌게 하는 경쟁이긴 한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거죠? 이 맞은편에 병원으로 가고 있대요 윌리엄은 어떤 괴물이었나요? 똥홀리에 패스트큐어 생각나요? 제가 패스트큐어 안해봤어요 아이고 드래곤 트랭이 팔로우까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모르는 척하지 마시오 아 그것도 똥겜이에요 그 아까 나타났던 여성분에 대한 정체를 이 닥터가 아는데 비밀로 하고 있어요 미중간은 A급 게임 따라가다 다리 찢어진 게임들이에요 Pembrook hospital is the last bastion between the rest of London and the epidemic The flu has decimated the east end and the war still rage Welcome to the front lines of a plague This is where you work, Dr Swanzy I'm the administrator of Pembrook hospital I thought you were here in service of your mysterious order, the brotherhood of... Of St Paul's stone? Yes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나에 대한 걸 알고 있네요 이분이 내가 그 윌리엄의 혈액 샘플을 챙겼을 때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 나에 대한 정체를 조나단 외전병이었던 그 사람인 것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당신은 과학자라면서 자꾸 뱀파이어 뱀파이어 가리시는군요 당신이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럼, 내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떠냐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픈 어머니를 간병하려고 집으로 가던 게 그 사람 길에 뱀파이어가 되버린 거거든요 깨끗한 옷도 제공해주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제공해줄 테니까 저보러 자기 병원에서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취직을 합니다 이렇게 펜북허스피탈에 제가 취직을 해서 앞으로 저 병원에서 지내면서 뱀파이어 의사로서 생활을 할 것 같아요 취직 개꿀 도로시씨는 간호사인 것 같아요 아이고 두 명의 환자를 또 잃었대요 아니요 네, 오늘 아침에 다른 롯데로 만들어야 할거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은... .... ...므 한 번도 ...므 나한테 잘 필요하니까 내 필요가 꼭 필요하니까 물론, 도쿄터 아이고, 도로시? 네, 도쿄터? 도쿄터 리이이 지금 뒷부분이 왔어요 이게 왕이 편한거에요 펜북허스피탈에 함께 하고 아주 행복한 수업자들이 수업을 받았다고 Q봉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Q가 아, 네. 펜브르크에 있는 게 없지,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없지 저희는 우리의 배가 안고있어,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그냥 여쭤봐라. 감사합니다, 웩크.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니탄.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 직업은 저는 뭘까요? 피지션으로 고용이 되긴 했는데 저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Take me to a hospital 아 윌리암 비숍의 시체에서 혈흔 샘플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그 샘플을 조사해야 돼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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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아이고 당신이 피를 너무 많이 잃었어요 진정하세요 내가 모를 줄 알아 어서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죠 내가 당신 피 흘리게 냅두겠소 좀 더 어허 좀 더 예의를 갖추시죠 난 당신을 죽일 겁니다 어 예의를 좀 갖추세요 예의를 좀 갖추세요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제가 인도해 드리지요 호남님 하이요 호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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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어 혼란을 줘가지고 한번 큐 써서 메스모라이즈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해야지만 피를 빨아먹을 수 있어요 뿅 우와 그래서 데려가서 이대로 아무도 안보는대로 데려가서 약간 저건거 같아요 뭐지 네 이제 최면을 걸어가지고 아무도 안보는대로 데려가서 빨아먹어야 됩니다 오케이 blood temptation press to embrace clay cox for the lazy 음 오케이 좋아요 지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먹으면은 경험치를 엄청나게 받는 대신 대가가 따릅니다 먹지않고 놓아주면은 어 경험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는 결정을 해야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까요 뺄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일단은 한번 맛을 보는게 테스트 한번 해보는게 어떤가 맛좀 볼까요 맛좀 볼까요 어머 안뇽 너 야 불렀니 나 으악 오 좋아요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손인 줄 알았다고요? 배드 엔딩 루트다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되는데 이거 뭐 배드 엔딩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사람을 먹어버리면은 아마 힌트를 못 받고 그럴 거예요 나쁜 짓 했어 쟤는 그렇게 중요한 애 같지가 않아서 아마 힌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을 먹어버리면은 그 힌트를 받을 수가 없고 뭐 이런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챙겨주고요 그 다음 병원으로 들어가보죠 화방에 죽었을 때 느낌이라고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닐 거예요 이 녀석이 제가 생각하기엔 클레이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녀석이 아닐 것 같은데 병원 도착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윌리엄의 피 혈흔 샘플을 조사해봅시다 док터, 어디 가셨어요? 저는 너무 무작을 몰입하지만 이런 일이 공격할 수 없고 뭐가밥을 몰입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직원 잠시 제가 시간을 끼쳤어요 저의 가장 가장 자가는 이야기였죠 그들이 가진 오랜 시간은 그 끝에 대한 방법은 조금 관심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도쿄. 감사합니다, 네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쿄 스온지에게 우리의 오피스를 제공해 주랬어요. 문에 제 이름이 적혀있는 2층에 제 방이 있대요. 감사합니다. 네스 크레인, 맞나요? 네, 네스 크레인. 펜버 호스피털, 도쿄 리드. 오피스가 준비됐습니다. 안할게요, 그냥 이 여자한테. 고마워요, 네스 크레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시만요, 이거. 2,000원이나 줘! 경험치 2,000원이나 줘요. 땡기는데? 땡기는데? 경험치 많이 주는데? 도로시 마술 보자. 근데 제 죽음은 좀 심각해질 거라서. 이 여자는 누군지 몰라서 안 뜨네요. 블러드 퀄리티가 사람에 대해 알게 돼야지만 나오는군요. 근데 여기서 굳이 지금 병원에서 남을 먹기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여금치 않게 게임 스토리 말아먹기. 자, 일단은 2층으로 가줍시다. 얘는 죽여도 되겠다, 그렇죠? 별로 피도 퀄리티 안 좋을 것 같은데? 좋은 하루, 선생님. 내가 도와줄 수 있나요? 당신이 얼굴을 정리할 수 있다면? 아니. 내가 도와줄 수 있나요. 저는 도쿄 리이드입니다. 최근에 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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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의 위원장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도쿄. 한국의 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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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입니다. 전쟁 중에 얼굴을 다친 환자예요. personal question. 오랫동안 전쟁터에 있었나요? 애들 처치해서 어쩌고요? 정말 이런 짓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도와줄 수 있었어요. 저도 프랑스 전쟁에서 의전병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전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건방지네, 이 녀석. 경험치도 조그만게 건방져요. 일단 2층 가죠. 제 방이 2층에 있다고 했는데 이름이 적혀있대요. 이건 가봅시다. 스완시 방인데요. 제 방이 아니에요. 저는 리드? 이름이 리드였나요? 오! 수술 칼. 비퀄리티도 사람 무시하네. 아크모이드, 티펫, 스트릿 랜드. 저 아니고요. 리드, 닥터리드. 저예요. 내 방이다.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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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그냥 팔다리 자르는 주인공 폴아웃4에 나오는 분 닮았어요. 일단 여기가 안전 가옥인 것 같아요. 저에. 저만의. 당분간 어... 관짝에서 앉아도 되겠다고. 그렇겠죠? 데리고 와서 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공간 아주 건강한 공간으로 와우.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읽지를 않도록 할게요. 크게 걱정 없을 거예요. 문제. 안 읽어도. 와우. 물을 줘야겠어. 꽃병의 꽃이 죽어가는구나.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겠는데요. 아, 블러드 샘플 여기서 체크하라네요. 윌리엄의 블러드. 체크해 주도록 합시다. 여기 블러드 샘플이 있죠. 윌리엄 비숍의 블러드 샘플. 조사하기. 세럼을 만들 수 있잖아. 이걸로. 오케이. 웨폰 업그레이드 하는 곳이긴 한데 굳이? 굳이 웨폰 업그레이드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케이. 윌리엄의 피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안정했대요. 불안정하고 음. 뮤테이션이 훨씬 돌연변이 성질이 훨씬 강한데 문제는 자기 피랑은 좀 다르다. 이 녀석은 분명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녀석이 아니다. 난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오늘 너무 피곤하대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또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무기를 잠깐 바꿔 줄게요. 이거 양손 무기는 좀 그렇고요. 그쵸? 근데 99 데미지 72 65 99 45 어택 스피드는 올라가는데 그쵸? 어택 스피드는 전체적으로 올라가요. 모든 무기가 클레이에 클레이에 도끼를 사용합시다. 이거 한손 무기인가요? 한손 무기인지 어떻게 알지? 한손 무기 맞네요. 여기다 껴주고 총은 뭐가 더 좋은지 보겠습니다. 데미지는 올라가는데 다섯 발짜리에요. 다섯 발짜리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발커 사용한 레벌보보다는 발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발커로 갑시다. 좋아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주죠.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천점으로 뭘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번 보시죠. 디펜스 헐 5초 동안 피로 만든 보호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을 만들 수 있는 스킬이 있네요. 콩글레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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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빨려서 뱀파이어가 되었어요. 그게 첫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당황스러워서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다니는 게임입니다. 일단 섀도우 어떻게 하죠? 이거 고민되는데 얼티밋 만렙 스킬도 있잖아 택티컬 레베로 일단은 포인트 좀 모을까요? 일단은 포인트를 조금 모아주도록 할까 생각되는데 이게 몇 자리죠? 600 이거 사용하는게 나을 수도 있구요 2초 동안 컨트롤 하긴 해야되는데 3초 10초 컨트롤 하는 대신에 방어력을 낮추면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하기 전에 여러분 화장실 얼른 다녀와서 마저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분 안에 다녀오겠습니다 모르겠네 1분간 깜מׄ 으 2분ского 10초 아멘 죄송합니다 다녀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컨펌을 해가지고 내일 저녁 다음날 저녁이죠 다음날 저녁 누가 나를 이지경으로 만들었는지 메이저 디스트릭 이벤트 뭐 매일 밤 아 매일 밤 제가 어떤 짓을 하는지에 따라 이 공간의 상태를 바꿔버린대요 아이고 내가 얘를 죽였기 때문에 헬시 상태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내가 아까 클레이 죽여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크리티컬까지 내려가잖아요 헬스가 헬스가 이거 왼쪽에 보시면 크리티컬까지 내려가면은 여기에 대혼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더이상 죽이면 안되겠다 아이고 내가 쟤를 죽였죠 클레이를 임브레이스드 됐어요 얘도 죽일 뻔했는데 안 죽이길 잘했다 다행이다 얘를 안 죽이길 잘했다 지금 제가 근데 죽일 수 있는게 1레벨이거든요 6레벨 절대 못 죽여요 에드거는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 최명 걸려면은 이 레벨이 동급이 돼야 돼요 지금 보이시죠 토마스 1레벨이잖아요 요 레벨이 동급이거나 더 낮아야 되는데 지금 에드거씨는 절대 못 죽입니다 포인트 6000포인트 주네 이 녀석 만만한 녀석은 쉽게 죽일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여기 스테이블이고요 다이슨씨 톰 왓츠도 죽일 수 있네요 3레벨 되면은 안 죽이는 루트 가는 것도 괜찮을 거죠 클레이는 기억할 것입니다 3레벨 애들은 확실히 경험치를 많이 주네요 블러드 퀄리티가 좋아 얘 봐 톰 아까 걔 있죠 2700포인트 도로시 2레벨 밖에 안 되는데 그냥 쉽게 죽여도 되겠는데요 실리어스 조심해야 돼요 여기 슝 슝 우와 묘누나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묘하 반가워요 묘하 묘하 호스팅 고마워요 와 28억 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이씨님 하이요 salut 아하 묘하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다 죽이면은 진짜 이야기 뚝뚝 떨어질 거 같아 지금 누가 문밖에 있거든요 인사 해볼게요 너무 추워요. 왜요? 뭔 일이에요? 도루시씨 맨날 특이한 게임이에요? 감사합니다 문제요? 안티셉틱은 거의 다 부족했고 여기가 또 다른 박스였는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죠 안티셉틱은 아무것도 없죠 안티셉틱이 하나도 없다고요 네, 지금 도루망쳐 도루시 아직 도루시 못 죽여요. 저 레벨 2입니다. 레벨 1입니다. 제가 정보를 드릴 수 있겠죠. 프랑스에 대한 대화가 매일 문제였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야 할 것 같네요. 다른 재료를 집에 있는 케미컬들을 이용해서 화학약품들을 이용해서 대체할 만한 약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함부로 집에서 이 치료법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 병원 뒤에 있는 그쵸 병원 뒤에 있는 어 영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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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를 줬어요. 영안실에 가서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영안실 어딨지? 영안실로 가주도록 합시다. 면후나님 하이용 아이고 오늘 호스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디로 가야 되지? 봅시다. 이거 오늘 나온 게임이에요. 면후나님 하이를 몇 번 하는 겨 제가 좀 인사를 많이 합니다. 레벨 7? 너무너무 센데? 너무 센데? 레벨 7들 잡... 아 나 레벨 5구나 아이고 으악 레벨 6 레벨 7 레벨 6 아 아 3명이나 됐는데? 잠깐만요 어? 아야 어 이래서 싸움이 어렵다고 그랬구나 게임이 사람들이 어 이래서 피 먹어 피 먹어 어 죽어라 냠냠 어 근데 위험하다 지갑에서 어 사진을 발견했어요 밀튼과 삐빠 밀튼과 삐빠 챙겨주고 전투가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렵기는 하네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하하하 따따따따다 어디 봅시다 이쪽으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될까요 여기 여기 지금 함박구 돌았나요 혹시? 아니다 여기다 오케이 좋아 오케이 들어갑시다 길치킹이 제가 길치라서 자 오래된 영안실 들어왔어요 노래가 범상치 않은데 다른 뱀파이어들 만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노래가 범상치 않은데요 일단은 어 제가 재료들 화학재료들 찾아야되요 필요한 화학재료들 지금 아이템이 모자라서 병원에 템이 모자르기 때문에 열심히 구해줍시다 못 내려갔죠 어 탁기님 오랜만이에요 타카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윌리엄 비숍 윌리엄 비숍이랑 비슷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음 여기에도 윌리엄 비숍 같은 뱀파이어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 더 있는데 어 오케이 지하로 가는 열쇠를 구했고요 아 깜짝아 아야 아 먹어봐 냠냠 4번 오케이 죽어라 하이야 좋아 아직은 할만합니다 아 도트 1로 천천히 차요 오 좋아요 저는 게임하느라 체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하로 가는 열쇠를 얻었으니까 지하로 갈까요 그전에 위에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나는 위층 갔다가 지하로 문 열거니까 지하도 한번 가볼게요 어디에 또 뱀파이어 있는 소리 들리는데 일단 지하 문으로 갑시다 뭐야 방금 다른 뱀파이어 있었죠 지하에 있나 보다 그쵸 지하로 갔나 보다 저 보스일 것 같은데요 뭔가 6렙 5렙 아야 우와 이걸 이렇게 만든다고? 내 최대 체력 최대 체력 뭐에 맞으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스킬 아까워서 자꾸 안 써요 제가 스킬을 좀 써야겠어요 이거 불에 맞으면 이렇게 됐었는데 불공격 아니었는데 그렇죠 쿨타임 쿨셔츠님 안녕하세요 전투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 있는데 지금까지로는 그렇게까지 힘들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흡혈하면 최대 체력도 좀 오르나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잠겨있는데 새로운 무기를 구했는데 이 무기는 사용하면은 이거는 사망 선고 뭐 종이래요 인베스티게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구만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범인을 찾는 건가 본데 이거는 이거는 약간 서브미션 서브미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픈월드인 것 같던데요 근데 저도 아직은 엄청 초반이라 지금 레벨이 5밖에 안 돼가지고요 확실하게 오픈월드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상도라 됐으면 괜찮을 것 같죠 서순이 잘못됐다 2번 먼저 썼어야 되는데 나의 서순이 또 2번을 먼저 썼고 흡혈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흡혈할게요 이번에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잠깐만 흡혈 흡혈 엄청난 손해인데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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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서순이 4 누르고 4스킬 다음에 2스킬 먼저 간 다음에 흡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그러네요 풀핏까지 계속 차네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 어 잠깐만 뭐야 얘는 다른 기술도 있는데 나보다 기술이 더 많잖아 좋아 잠깐만 큰일났다 큰일났다 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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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죽어라! 큰일 날뻔 기타스러운 다크솔 YSG님 하여 와하 오늘도 아주 감사해요 크나우님도 반갑습니다 크하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요 지금 퀘스트들이 뭐죠? 일단 이거 더 찾아야 되고 레벨업 하는 데가 아니네 여기구나 여기서 어...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되나? 오케이 좋아요 네 최적화는 괜찮은 것 같아요 플레이하면서 불편한 점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무기 일단 잠깐 볼게요 여러분 어... 이게 스턴인데 요 칼은 스턴이 아니고 피 게이지 차는 거죠 근데 스턴으로 흡혈이 더 난가? 지금요 스토리가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였는데 어... 아픈 어머니 간병하러 집에 가던 중에 어... 뒤에서 누군가 습격해서 피를 빨아먹어서 뱀파이어로 깨어납니다 그래서 토끼 쫓기던 중에 이제 뱀파이어를 나를 뱀파이어로 만든 범인을 찾자 해서 범인을 찾던 중에 이제 다른 의사의 양반을 만나가지고 그 의사의 양반은 뱀파이어는 아니고요 그 의사의 양반이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어... 병원에 얼떨결에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 의사의 양반은 제가 어... 뱀파이어인 걸 알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요게... 지금 시티즌 퀘스트가 어... 아까 구한 지갑 주인 찾아 죽이거든요 이거부터 할게요 코너 오브 더 립스 아니에요 그 사람은 뱀파이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한 건 안 나왔는데 어... 뱀파이어 아닙니다 일단 이 사람은 어... 입 주변에 그... 거품 물고 쓰러졌죠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걸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가슴 열어본 흔적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슴을 열고 가슴수술을 했었는데 어... 다시 한번 가슴이 열린 흔적이 보인다고 하네요 네 주인공도 피 빨아먹었습니다 쥐피도 마셔요 맞아요 그리고 팔다리에 상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사람이 어... 어부였던 흔적인 것 같아요 어부였던 것 같은 흔적 어... 이제 폐 한번 볼까요 네 자힐도 가능해요 자힐도 했었어요 아까 싸울 때 자힐도 안 좋지만 제가 생각해 보았을던 것 같아요 흠... 흠... 상처의 질환이 되었죠 그래서... 닥터 티펫의 아내스테틱은 안정적이 도시되었고 고생의 죽음을 caus했고 그리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운영할 수 있었죠 티펫은 흥미로운 흔적이 되었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오케이 닥터 티펫이 이 사람을 수술을 잘못했대요 지금 약을 과다로 줘가지고 이 사람과 의료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아요 열쇠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된 약을 줘서 약물로 죽은 거에요? 알겠습니다 하람미님 반갑습니다 하하 어 뭐 다른 거 구할 게 있나 열쇠를 못 구했거든요 아직 일단 단서들 한번 볼까요 일단은 구웬스 구웬스라는 의사랑 티펫 이라는 의사 엔트럴 게이트 해서 이 주인을 찾아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 퀘스트랑 이 퀘스트랑 또 다른 퀘스트인가 완전히? 그러면은 일단은 어 돌아가죠 어 뭐야 어 놀래라 닌 그렇게 서 있으면 놀래요 아 피가 없구나 잠깐만 미치워하네 아이고 나 죽는거 아니겠죠? 먹어먹어먹어먹어 아우씨 놀래라 깻놀 저런 애들도 어 뱀파이언데 저랑은 좀 다른 형태의 뱀파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사람이 어떤 뱀파이어냐에 따라 다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물은 뱀파이어에 따라 태어나는 뱀파이어가 달라지는 것 같은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딱 올라가 주죠 여기가 지하거든요 올라가 주겠습니다 복불복이구나 불쌍하다 쟤네도 맞아요 저는 조금 더 다른 더 센 녀석한테 물린 것 같은데 여기서 열쇠를 좀 찾아볼까요? 시간도 있는데 아 안되겠다 어떡하지? 두명은 좀 에반데? 아이고 아이고 빨리 먹고 튑시다 뱀아 한명 처리하고 자기라고요 어... 4번 어... 4번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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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죠 자일이 좋긴 하다 이걸 컨트롤이 하필 괜찮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어? 열쇠 없는데? 쓰읍 열쇠 여기 어딘가에 있을텐데 그렇죠 그리고 시체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주인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부가캐스트 좀 하고 갑시다 여러분 이쪽 뭐 있나 밖으로 나가는거네 2층 한번만 갔다올게요 2층 갔다가 없으면 돌아옵시다 2층이 괜히 있을리가 없어 2층이 괜히 있을리가 없어